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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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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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왜!? 만대! 으아아아악!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워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공신아 기다려라 또마가 왔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982년 1981년 5월 20일 수요일 1981년 1981년 5월 20일 수요일 뭐지 나갔어? 못봤어? 못봤어 있죠? 수요일 기운이 정말 아니다 이거 이거 뚜껑이 형 뚜껑이 기운하고 들리는데 또 도망간다 빙괴 비켜봐 빙괴 비켜봐 뒤집어지러워.. 방금 뒤집어지러웠어.. 와..잠깐만.. 잠깐만.. 잠시만요.. 뭐야..? 야..뭐에 지나.. 뭐에 지나는거에요? 뭐야..? 어지러운거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갑자기 튀어나왔어 저거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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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없어라 저기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어 가보자 가보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용기 없나게 앞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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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인다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 어디갔어? 어디갔어? 대구가 안 대구가 대구가 안 대구가 대구가 안 대구가 아 대구가 ил 국장님 부족이없은 트 материchain 아 내가.. 기운이 장난아니에요? 장난아니에요? 기운.. 리뷰톡상 태어나서.. 리뷰.. 이리와 이리와 밟은 거 봐 위치.. 조금만 태워지면.. 가봅시다 향을 지금 저기 앞에서 태워놨는데.. 어? 뭐야 무슨 소리야? 뭐야?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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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됐어 잠시만.. 뭐야? 다시 못하였어 다시 못하였어 다시.. 다시 못하였어 다시 못하였어 왜 그러지.. 여기 밑으로는 와있어 조심해 호기 야 저기 저거.. 야 저기 저거.. 뭐야 뭐야? 뭐야? 저기 뭐야? 뭐야 저거? 저거! 저거야! 이거는 여러분들도 봤다는 것은 정말 대박이에요 나야 항상 보지마 나야 항상 보지마 여러분들이 봤다는 것은 정말 대박이에요 이게 정말 개의 레전드에요 진짜 이거 여러분들이 봤다는 것은 또 보일 수가 있다는 소리에요 여자 악순솔.. 여자 악순솔이 따라왔고 저 닭이 울음 처음에.. 여자가 악순솔이 뒤로 지금 닭이 따라서 울어요 지금 방금 이 소리나기 바로 앞에꺼 방금 소리난거 바로 앞에꺼 너가 통닭튀기알부여 조용히해라 지금 너가 지금 여기 길자리가 아니다 너꼬야 알았어 내일 내가 진짜 그만해라 진짜 신상.. 여름 신상 나온거 안다 내일 가서 질러줄게 알았어 내일 가서 질러줄게 또 온다 또 온다 또... 또 들어온! 또 들어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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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고 싶어.. 가자 밑에를 겨누.. 밑에를 겨누.. 와.. 씨발.. 막 나갔구나 와우.. 와우.. 진짜.. 우리 갈루.. 아이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이거 왜 불러? 이거 왜 불러? 저기 들어있어.. 나 들어있어.. 가치잠하러 먹으러 가치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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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잠